가을꽃하면 국화를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전남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인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지난 20일에 개막한 이후로 축제 분위기가 한창인데요. 특히 이번 축제는 74점의 국화 조형물이 설치되면서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풍성하게 마련된 축제 분위기, 기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원에 넘실거리는 만개한 국화꽃, 탄성을 지르며 가을 정치를 즐기는 관람객,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지난 20일 개막하면서 축제 분위기가 한창입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나를 위한 행복여행, 인 한평국화, 코로나19와 일상에 지친 지역민을 위해 힐링과 쉼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한평의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추억 많이 쌓는 풍요로운 가을 국향대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제가 개장한 이후 이른 아침부터 관람객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대형 꽃탑과 선물 상자 에드벌룬을 비롯한 국화 조형물을 배경삼아 사진을 찍습니다. 형형 색색의 경관에 한평 엑스포 공원을 둘러보는 관광객의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기분도 너무 좋고,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기 왔거든요. 전주에서 왔어요. 그래서 좀 사람 없을 때 오니까 또 한가하고 좋긴 하네요. 식물원 구경을 했는데 너무 좋았고, 국화축제 지금 도는데 너무 잘이 났어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특히 이번 축제는 다양한 전시와 볼거리가 오감을 즐겁게 합니다. 중앙광장 옆에 위치한 국화분제 전시관에는 14가지 수형에 국화분제 180점 이상이 마련됐습니다. 더불어 군림미술관 인근에는 해외 현지인이 직접 운영하는 부스가 있어 페루인의 연주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이 함께 방문해 즐길 수 있는 체험도 풍성합니다. 금년대 특별히 자연생태관에서 지금 나비 날리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평일에는 30분을, 휴일에는 50분을 모시고 나비 날리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습지 공원에서는 전통 막걸리 만들기 체험과 명상체험,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전통 손수건 국화 만들기,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행복여행, 인 한평 국화를 주제로 관람객에게 힐링과 쉼을 선물하는 이번 국향대전. 이번 축제는 다음 달 5일까지 한평엑스포공원에서 풍성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CNB 뉴스 기우입니다. CNB 뉴스 기우입니다. CNB 뉴스 기우입니다. 아멘